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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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안녕 구앤 오늘 먹을 건 은 떡 맛있게 잘 먹을게요 중국 생면 찹쌀떡 와우 우와 소스 딸기맛 너무 맛있어 음료는 꿀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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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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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éro스 볼피스 쫀득 쫀득 볼피스를 씹는다 한번 볶은는 양파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것도 섞은 매콤하고 치즈가 잘 어울러져있어요 치즈가 너무 보여요 치즈가 muy 나요 너무 맛있어 고구마 저녁 한잔 하셔 네 여러분들 오늘 응떡 한번 먹어봤는데요 정말 너무 맛있네요 진짜 날치알중오빠 꼭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선 더 맛있는 음식으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더 맛있는 음식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꾹